모든 질병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염색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염색체, 실 뭉치다. 이 실이 바로 유전자다. 그래서 이 염색체가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는 몇 개씩 들어있다? 23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들이 뭉쳐 있는데 유전자들이죠? 이것들이 다 유전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유전자? 여기는 무슨 유전자? 그래서 유전자의 위치가 다 달라요. 유전자 지도라고 말한다면 지도라는 것은 위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3개의 실 뭉치 중에 유전자 뭉치 중에 예를 들어서 당뇨병은 23개의 염색체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어디쯤에 위치하는 중간쯤 위치하는 것이냐, 밑바닥에 위치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폐암에 걸렸다. 그러면 23개의 염색체 중에 몇 번째 염색체는 1번부터 23번까지 있죠? 몇 번째 염색체에 어디에? 꼭대기에 위치하는 것이냐, 중간쯤 위치하는 것이냐, 밑바닥에 위치하는 것이냐? 그래서 과학자들이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놀라운 작업이죠. 그때 1998년, 1999년부터 이 작업을 방송에서 많이 방송했습니다. 인간 개념 프로젝트라는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 유전자 지도, 개념이라는 것은 유전자를 학술적으로 부를 때 개념입니다. 인간 개념 지도, 사실상 완성. 완성한 때가 언제냐 하면 2003년 4월입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미국 국립인간 개념 연구소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개념 지도,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거의 완성됐다며 한때 신만이 볼 수 있었던 생명의 책을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전자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다면 유전자는 뭐예요? 글자죠. 유전자가 글자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디스크를 보면 무엇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글자예요. 1하고 0을 사용해서 그런데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은 쫙 읽어요. 그것처럼 유전자는 컴퓨터는 1하고 0으로 구성된 글자인데 유전자는 글자가 4개입니다. 4가지 종류의 염기라는 물질로 4가지 종류의 DNA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실인데 유전자인데 유전자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줄이 지금 이 장난감 모형으로는 한 줄이지만 사실은 두 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두 줄 사이에 이렇게 네 가지 다른 화학물질, 색깔로 표현했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종류의 물질, 이게 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이 보면은 이게 뭐예요? 네 가지 색깔의 다른 물질로 쫙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문장이다 이 말입니다. 글자이며 그 글자로 구성된 문장이 놀랍죠. 영어를 모를 때 미국 책을 보면 A, B, C, D, E, F지만 쫙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나 영어를 배우고 나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듯이 유전자도 그렇습니다. 유전자는 이렇게 네 가지 물질로 그 네 가지 물질을 보면 결국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하얀색 물질, 그리고 이 하얀색 줄을 붙여서 긴 줄로 만들어 주는 갈색 물질, 그 다음에 두 줄 사이에 있는 이 네 가지 종류의 물질, 그래서 총 여섯 가지의 다른 물질로 유전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흰색 물질은 알고 보면 당분입니다. 그리고 갈색 물질은 인산입니다. 당, 인산, 골격의 네 종류의 노란색은 아데닌이라고 부르는 물질이고 티민, 구아닌, 시토신 그래서 네 가지 염기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한 단위를 당분하고 인산하고 염기로 구성된 것을 DNA라고 불러요. DNA는 몇 종류의 DNA가 있어요? 네 종류의 DNA가 있어요.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염기가 네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자는 이 글자라는 것은 무엇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까? 배열 순서에 따라서 그렇죠. 그 같은 글자라도 여러분 1010하고 1100 1이 두 개고 0이 두 개일지라도 어떻게 배열 하늘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그것처럼 유전자 글자도 똑같아요. 이것을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읽을 수 있게 됐다고 했잖아요. 해독할 수 있게 됩니다. 유전자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람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세포 안에 들여다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네, 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쫙 되어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뭐? 뭐? GGTT, A8 이것밖에 안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을 쫙 읽어보고 이것은 무슨 일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다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몸을 구성한 세포에 그 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도록 프로그램이 딱 되어있다. 그런데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글자라는 것은 절대로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글자가 없는 민족이 많아요. 말은 있는데 글자는 없어요. 중국에도 소수민족들이 50개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민족들이 소수민족들이 말은 있어요. 그런데 글자가 없어요. 그런 민족들은 서서히 도태해 가버립니다. 그런데 조선족은 글자가 있어요. 왜 그래요? 만들었으니까요. 세종대왕께서 만들었어요. 모든 글자는 누군가가 만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을까요? 누군가가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유전자를 보면 인간은 창조된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읽어서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시면 인간 유전자 지도. 1번 염색체를 막대기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번은 왜 일본이냐? 제일 키가 크니까. 그렇죠? 1번. 그래서 전립선암에 걸렸다는 사람은 보면 바로 1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전립선암.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 치매도 유전자 변질입니다. 치매가 걸렸다는 사람은 바로 여기. 농내장은 바로 여기. 대장암에 걸렸다. 그러면 2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결장암. 결장암이 대장암입니다. 배암은 3번 염색체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배암에 걸렸다. 당뇨병은 7번 염색체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당뇨병에 걸렸다. 당뇨병은 왜 걸리냐?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작동을 올바로 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당뇨병에 걸린다. 나중에 이 유전자가 회복이 되면 당뇨병은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든 질병은 사실상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 겁니다. 비만도 7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잘 못하면 변질되어서 못하면 비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쪘는데 요즘은 뭔가 걷지도 않는데 살이 푹푹 쪘죠. 그럼 왜 그러냐? 비만 유전자가 작동을 잘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즉 비만 유전자가 꺼져 버렸다. 그런데 비만 유전자는 뭐 하냐면 사실 렙틴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렙틴은 뭐 하는 물질이냐면 지방세포에 지방이 너무 많이 채워지면 그게 비만이에요. 그런데 렙틴은 뭐 하는 물질이냐면 지방세포에 지방이 너무 많이 채워지면 그걸 내보내서 에너지화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는 물질이 렙틴입니다. 그런데 이 렙틴 유전자가 생기를 못 받아서 꺼져 버리면 작동을 안 하면 남아 돌아가는 지방을 지방세포에서 어떻게 내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방세포 속에 지방이 쌓이기만 하는 거죠. 그게 비만이죠. 결국 렙틴 유전자가 작동을 잘 못하는 거다. 왜 생기를 못 받아서 유전자가 꺼져 버려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알고보면 그 생기와 유전자의 관계에서 우리의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유방암, 소아당뇨병, 크롬병, 최장암, 22번 염색체가 제일 꼼하고 만성골수성 백혈병, 21번 자가 면역 질병, 그 다음에 모든 동맥경화는 결국 19번 염색체상에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다 이렇게 유전자의 변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또 유전자는 변질이 되어서 질병이 발생했더라도 그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질병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딱 보시면 이런 모든 병들이 다 뭐가 변해서 생긴 질병이다? 유전자가 변하는 거예요. 유전자는 부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다시 어떻게?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다시 긍정적인 쪽으로 다시 회복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가족성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타고났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이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분이 형이 대장암에 걸려서 이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해서 우리 형님을 모시고 오면 되겠다. 그래서 형님이 대장암이 나버렸어요. 낫는 과정에서 이 분이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어느 날 제가 상담할 게 있는데 자기는 집안에 다낭신이라는 아주 나쁜 병입니다. 신장이 아주 이렇게 물혁같이 돼서 볼록 볼록 볼록해서 포도송이처럼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신장 역할을 하는 조직은 자꾸 감소가 돼서 결국은 30대 40대쯤 가면 신장을 못쓰게 되는 그래서 그런 아주 나쁜 병이에요. 자기가 지금 그 병으로 그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타고나서 지금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나쁜 유전자를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났는데 저도 나아질 수 있습니까? 유전자는 변하잖아요.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사느냐 조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분이 아마 우리 센터 안에서 제일 아직도 철저히 뉴스타트를 하고 계세요. 이 분이 6년만에 오셔서 우리 직원이 됐는데 이 분은 콩팥이 어떠냐? 그러니까 다 난극돼요. 콩팥 신장기능검사, 피검사 다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때만 해도 아주 비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는 후천적으로 나의 선택에 따라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췌장암이 있다.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췌장암이 걸린다.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유방암이 걸린다. 그 유전자의 변질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유방암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이 생기면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그 사진대로 T세포들이 몰려갑니다. 그렇죠? 몰려가서 T세포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딱 켜져요.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이제 암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기가 막힐 일이 많이 생겨야 안 생깁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이 생깁니다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도 우리 몸은 세포를 보면 세포핵이 있고 세포막입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염색체, 유전자들은 다 세포핵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여기서 에너지를 생산해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해내냐면 오늘 아침 시간에 여러분 광합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그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 물과 탄산가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물과 수분과 탄소를 만들어라. 탄수화물로 만들어라. 그 안에 태양,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죠.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결국 탄수화물 중에서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가진 탄수화물을 당분이라고 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포도당인데 당분이에요. 그래서 당분이 피 속에 녹아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 당분들이 배터리에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일단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로 가야 돼요. 미토콘드리아로 당분이 들어가면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당분이 연소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분이 연소가 되면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를 담고 있던 탄소와 수분은 분리되어서 탄산가스타되어서 나가고 물은 또 땀이나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기 에너지가 마침내 당분이라는 배터리로부터 노출이 되고 전기 에너지를 쌓고 있던 포장 노릇을 한 물과 탄소는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드디어 당분 속에 있는 전기 에너지가 나와서 그래서 우리 온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 매일매일 전기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포에는 글루코스, 당분입니다.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을 해서 산소를 받아들이면 그 산소가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서 산소가 들어가야만 당분을 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와 똑같아요. 미토콘드리아는 자동차로 치면 엔진 역할을 합니다. 엔진에 당분은 가솔린이라고 할 수 있죠. 가솔린도 엔진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산소도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지금 여러분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에는 엔진에 산소와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탈 준비가 되어있어 있습니다. 이제 뭐 오면 돼요? 스파크만 오면 됩니다. 시동만 걸면 됩니다. 시동만 걸면 시동 Sales가 스파크 아닙니까? 치치ли preparation 되었으면 푹푹푹 하고 연소이 되기 시작하죠. 그것은 그역의 문제라 porta 자동차는 만들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몸은 벌써 그 옛날부터 이런 최첨단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서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파크가 바로 생깁니다. 아시겠죠? 영적 에너지, 아름답다! 이것이 맞는 말이야. 이게 진리야! 이럴 때 스파크가 강력해져요. 놀랍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럴 때 생기가 넘친다 그러잖아요. 생기가 넘치는 이유는 그러한 영적 에너지, 진선미로부터 들어오는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전자파를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강력할수록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팍팍팍히 연소를 많이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힘이 좋은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통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약 200개에서 300개 이렇게 있는데 이 숫자가 많을수록 힘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팔씨름 할 때 보면 팔은 저 사람이 훨씬 더 굵은데 이기면 이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굵기는 굵은데 근육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은 거예요. 이 사람 팔은 가늘긴 가는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상대방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면 예! 할 때 에너지가 훨씬 더 센 거죠.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사람의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피곤해 죽겠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그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어서 그래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으면 에너지 생산을 잘 못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어지냐? 운동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계속 줄어듭니다. 운동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 안 하면 나도 모르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운동 하기 싫다. 나는 운동 안 할 거야. 라고 선택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어요. 내 선택대로 된다고요. 그래서 운동은 여러분 필수에요. 규칙적인 운동은 꼬박꼬박 아무리 다른 게 중요할지라도 운동하는 시간을 반드시 할애해야 돼요. 그러시면 여러분 여러가지 면에서 운동은 놀라운 유익한 현상을 내 몸에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스파크가 와서 태우면 뭐가 생산된다? 에너지가 생산된다. 에너지가 생산되면서 부산물이 발생합니다. 제가 지금 암세포는 왜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생기냐를 설명드리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는 아주 활성화된 산소라는 말입니다. 산소의 특징은 뭐예요? 산소의 특징은 아무한테나 가서 덜어붙어요. 그냥 덜어붙어서 나를 신체를 망치게 만들어야죠. 그게 활성산소. 그래서 활성산소는 모든 다른 물질이 근처에 있으면 금방 덜어붙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상대방 물질을 어떻게 시켜요? 변화시킵니다. 산소가 와서 덜어붙어서 상대방 물질을 변화시키는 것을 고상특하게 유식하게 얘기하면 무슨 작용? 산화 작용. 그걸 산화라고. 그래서 쇠가 아주 강철이 산소 같은 그런 찰그머리 같은 여자를 만나면 강철이 뭐가 될까? 녹이 되어버려요. 산화철이 된다고. 그러니까 산소는 모든 상대방 물질을 다 파괴시키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산소는 아무리 산소가 좋을지라도 여러분이 산소를 너무 과하게 들이마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차 실수해서 보통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는 공기 중에 몇 프로 있어요? 20% 그래서 이 산소량은 21%, 2%, 23% 이 정도면 좋지만 이 산소가 40%, 50% 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100%가 되면 금방 그 100% 산소를 좀 마시고 나면 눈이 안 보이게 되고 금방 산소의 독소가 나타나요. 아시겠죠? 그만큼 산소는 좋은 것이지만 그런 면에서는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이 활성 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합니다. 산화시켜서 파괴.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어지는 거죠. 과성 산소가 세포막을 파괴하면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버려요. 세포가 빨리빨리 죽으면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된 몸인데 이 세포가 빨리빨리 죽으면 노화현상이 빨라져요. 그래서 우리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활성산소입니다. 그리고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에 가면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질되면 세포의 성질이 변질이 되죠. 그게 변질된 성질을 가진 세포를 우리가 암세포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활성산소가 당분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니까 모든 사람의 몸 속에는 활성산소가 생기고 그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변질시키니까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라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이런 이유로 우리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 생산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가 자꾸 이렇게 생기기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노화의 주인공이 모든 질병에 발병을 시키는 주인공 그리고 미토콘데리아를 파괴시키는 아주 나쁜 물질이에요. 이 나쁜 물질을 해체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유전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활성산소를 해체시키는 물질을 SOD라고 부릅니다. 이 SOD를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서 SOD를 생산하고 있어요. 이 SOD만 잘 생산하면 노화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암 발생도 방지할 수 있고 이 SOD라는 물질이야말로 정말 이게 최고의 물질이에요. 우리 몸 세포 안에서 할 수 없이 에너지 생산이 부산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이 활성산소를 SOD라는 물질이 생산되면 결국 이 활성산소가 물과 산소라는 오히려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전화위복이죠. 나쁜 물질인데 좋은 물질로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SOD야말로 노화방지 물질, 암방지 물질,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파괴방지 물질 그래서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 SOD입니다. 그래서 만병통치에다가 노화방지에다가 만병예방약이 최고의 약이에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물질이 SOD입니다. 그러니까 SOD만큼 우리 건강에 중요한 물질은 없다고 해요. 약으로 치면 뭐예요? 노화방지약에다가 만병예방약이에요. 최고의 약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몸 안에서 T세포가 생산하는 항암 물질이야말로 이게 최고의 항암 물질입니다. 얘들은 지금 세계 각국 유수한 제약회사에서 우리 T세포가 생산해내는 이 항암 물질을 흉내내서 만들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지만 이거 만들어내면 사실 대박이죠. 왜? 여기서 T세포가 만들어내는 그 항암 물질은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최고의 항암치료를 맨날맨날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최고의 항암제가 생산이 안 되니까 하등 유치한 항암치료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 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평생 내 몸에서 내가 태어난 이후로 암세포가 아무리 많이 생길지라도 이 유전자만 잘 작동해서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면 맨날 자연치유가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가 암환자일 때는 이거를 깨달으면 돼요. 아, 그래 내가 이 유전자를 내가 껐어. 그렇죠? 그러면 내가 새로운 선택을 해서 다시 어떻게? 켜주면 될 거 아니냐. 생기를 받았어. 그래서 이런 결론이 탁 나면서 아주 강력하게 부정적인 선택 말고 부정적인 쪽은 거부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내가 생각을 다시 바꾸고 식생활도 건강한 쪽으로 가자. 해로운 쪽으로 이제 그만 가자. 그렇게 되면 유전자는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병통치약이 있다면 SOD라고 그려도 돼요. SOD만큼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좋은 물질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 안에서 생산되도록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전자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얘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거 자꾸 사먹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즉 SOD가 생산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SOD를 생산시키는 우리 세포 속에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뉴스타트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답이 뉴스타트 속에 있어요. 어떤 병이든지 모든 병이 유전자의 문제니까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길은 생기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 습관을 건강한 쪽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 속에서 다시 SOD가 생산이 되면 활성산소는 좋은 물질로 변화되버리고 그래서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생산해내는 물질이 어떻게? 최고예요. 아직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최고의 물질을 만들고 내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만 다시 작동하도록 도와준다면 그것은 우리 몸 안에서 다 최고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환자들이 뉴스타트를 하면 더 이상 다른 좋은 거 없습니까? 좋은 거 있다면 저는 그 좋은 거 하죠. 뉴스타트가 최고고 뉴스타트 외에는 더 이상 없으니까 뉴스타트라고 하죠. 그래서 암세포가 매일 생기는데 결국 암에 걸렸다는 이유가 뭐겠냐 하면 이 SOD가 생산이 안되면 큰 문제죠. 그러면 모든 활성산소가 다 다른데 다른 세포에게 가서 다 유전자 변질시키고 그래서 암세포가 그렇게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SOD가 생산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SOD가 생산 안되는 이유는 뭐예요? 유전자 꺼져서 그래요. 그럼 다시 생산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유전자 켜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럼 유전자 어떻게 켜요? 뉴스타트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서 이게 좀 구라같아요. 그냥 구라치는 것 같은 기분이죠. 그러나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시면 유전자가 켜질 수밖에 없고 생기를 받으면 꺼져있던 이 SOD 유전자가 켜지는 거죠. 그러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끼리 다 속아서 뭘 먹으면 상황버섯이 어떻고 무슨 버섯이 어떻고 개똥숙이 어떻고 TV보면 온갖 잡것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얘기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생기 이야기는 없습니다.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영적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에너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으니까 에너지는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물질, 무슨 영양소, 무슨 물질 물질 가지고는 유전자를 키울 수가 없죠. 그렇죠. 유전자를 키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생기라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SOD라는 물질을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은 생산할 수 있도록 다 그 창조주가 유전자를 만들어서 입력을 시켜놨는데 이것을 이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에 가장 해를 끼치는 것이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 위하여 SOD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놔도 사람들은 계속 싸우고 화내고 미워하고 걱정하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그래서 이 SOD 유전자를 다 끄고 사니까 이 활성산소로 말미암아 생기는 각종 유전자 손상 노화, 부지런히 노화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SOD를 생산할 수 있는 뉴스타트를 하자.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뉴스타트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를 등쳐먹는 사람이 있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고 속이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분위기가 다 유전자를 꺼가면서 빨리 늑자 빨리 죽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SOD 유전자가 꺼져 버렸어요. 그러나 SOD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물질을 바로 산화방지 물질이라고 합니다. SOD 자체도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그래서 SOD는 아니지만 산화방지 물질이 우리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산화방지 물질이 SOD만큼 중요해요. 그러면 사실 우리 건강에 어떤 물질이 있다면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은 무엇이겠느냐 하면 SOD예요. 그런데 SOD는 내가 지금 배신을 당했다. 사기를 당해서 내가 도저히 유전자가 꺼기 힘들다. 그러면 SOD 대용품이 있겠느냐?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종류의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산화방지 물질은 수도 없이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산화방지 물질은 모든 산화방지 물질이 다 식물성 음식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식 위주의 식생활을 한다면 산화방지 물질 섭취가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육식 위주로만 아는 분들은 노화가 빨리 되고 암에 빨리 걸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잡수시는 소위 건강식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산화방지 물질을 듬뿍 잡수는 거예요. 식물성 음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강식이 채식을 위주로 하는 음식이 식생활이라 해야 된다는 말은 산화방지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경로를 거쳐서 암세포가 생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몸에서 암세포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의 T세포, 면역세포들 중에 암을 죽이는 것을 책임지고 있는 세포가 T세포라는 하얗고 동글동글한 T세포인데 이 T세포가 암세포만 생겼다 하면 암세포 쪽으로 이동해 가서 여러분이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암세포를 죽여요.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는데 참 재미있는 현상은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런데 암세포가 생겨서 이렇게 환경을 보니까 T세포가 아주 강하다. 활발하다. 유전자가 다 켜져서 그러면 암세포들이 꼼짝도 못합니다. 코로나도 다 똑같아요. T세포가 아주 강하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죠. 면역력이 있고 T세포가 아주 강해도 감염이 될 수 있죠. 확진이 날 수 있죠. 그런데 T세포가 아주 강하면 바이러스들이 활동을 못해요. 꼼짝 못해요. 그러면 증세가 발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T세포가 건강할수록 고생을 덜 하는 거죠. T세포가 어정쩡하면 코로나하고 막 싸우다가 보면 증세가 열도 많이 나고 배렴도 생길 수 있고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T세포가 유전자가 잘 켜져 있고 생기를 잘 받고 생활 습관이 아주 건강하신 분들은 암세포가 그냥 죽여버려요.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면역력이 강하신 분들은 이미 암세포가 확 주눅이 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쉽게 죽일 수가 있죠. 그러나 일단 내가 암 환자가 됐다. 암 환자가 된다는 말은 내 면역력이 어떻게 해?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이지 못할 만큼 내 T세포의 유전자가 꺼졌다. 그런데 뉴스타트가 뭔지를 모른다. 이렇게 되면 암세포가 생겨서 T세포를 보면 암세포와 T세포 간에는 아주 섬세한 예민한 균형을 이루어 그래서 면역력이 이쪽이 면역력이고 이쪽이 암쪽이라면 면역력이 강할수록 암세포는 주눅이 들어서 딱 죽어 있어요. 그러다가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면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반비례해서 암세포는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말을 듣죠. 당신의 암은 아주 나쁜 암이다. 악성 암이다. 악성이냐 또는 순한 암이냐 착한 암이냐 그게 각 암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그 암이 착할 것이냐 아주 악성이냐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환자 자신의 면역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아주 바닥 낮을 때는 암은 아주 악성이 돼서 승승장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뉴스타트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 면역력이 점점 올라온다. 그러면 암은 눈치를 보고 행동을 조심하는 순한 암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면역력과 암 사이에 균형이 생기면 암을 영어로는 cancer immunity equilibrium이라고 합니다. 암 면역 균등 현상. 그렇게 되면 암은 그때부터 활동을 완전히 정지합니다. 정지하고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서 여러분이 선택하신 대로 다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암 동면 상태로 들어갔다가 드디어 면역력이 더 강해졌다. 그러면 암은 더 약해져요. 그리고 면역력이 더 강해졌다. 그러면 암은 더 약해져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때쯤 되면 T세포들이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암세포들을 찾아가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암이 완전히 자연치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나잖아요. 그래서 암은 다 낫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이런 이론적 당위성을 환자들이 그렇구나 나도 희망했구나 이렇게 돼야지 암 낫습니다. 뭘 아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항암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항암제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1세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항암치료입니다. 무조건 독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암세포를 죽여야 된다. 그런데 암세포만 골라서 정확하게 죽이는 약은 요즘 새로 나온 표적항암제만 그런 성질이지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소위 일반항암제는 여러분 머리 다 빠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다른 건강한 세포를 다 죽이는 겁니다. 머리 빠지는 이유는 왜 그래요? 머리카락은 모근세포라는 세포가 이 머리카락이라는 특수 단백질을 생산해서 머리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근세포를 죽여 버리면 머리카락이 안 생기고 다 빠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중요한 세포들을 많이 죽이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T세포야말로 항암제라는 동물에 가장 예민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죽는 것보다 T세포가 죽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항암치료 할 때는 항상 수시로 뭐 검사해요? 피검사입니다. 피검사에서 뭐 수치? 백혈구 수치. 항암제는 백혈구 암세포와 싸우는 T세포. T세포도 백혈구죠. 백혈구 수치가 얼마나 빨리 떨어지나요? 그래서 일반 항암제 치료를 하면 백혈구 수치가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4천 유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심. 3천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3천에서 더 떨어져서 2천, 500 이 정도 되면 중단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명의 면역력이 강해져야만 암이 치유되는데 암을 죽인다고 하면서 면역력을 어떻게 약화시키는 치료를 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의사들도 일반 항암제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것이 뭐냐면 제발 그 누군가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암세포만 죽이는 항암제를 만들어놓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려고 의학계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항암제를 제1세대 항암제. 그 다음에 암세포만 죽이는 것을 소위 표적 항암제를 2세대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표적 항암제의 원리는 뭐냐면 암세포들은 우리 몸을 구성한 모든 세포들은 자기의 신분이 확실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들의 신분은 어디에 나타날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 그러니까 모든 세포들은 주민등록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신분이다. 암세포들도 나는 암세포라는 신분이죠. 옛날에는 문패가 있었는데 이제 문패가 없죠. 문패로 선명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들도 나는 누구다라는 문패를 다 달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문패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항암제를 만들자. 그래서 표적 항암제를 만들 때는 암세포를 떼어내가지고 그게 문패가 뭐를 가지고 문패를 만들냐면 암세포 속에 있는 문패를 제조해내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하는 거예요. 일반 항암제 할 때는 유전자 검사 같은 거 안 하죠. 그래서 문패를 식별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문패가 달려있는 항암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약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다 같은 문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참 놀랍게도 그러니까 암세포만 공격을 하긴 하는데 다른 문패가 있는 문패가 조금씩 다른 것에는 효과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문패, 이런 특정한 문패가 달려있으면 내가 죽더라도 이러면 암세포도 어떻게 할까요? 문패를 바꿔달라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문패 만드는 유전자의 변이가 와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예요? 변이가 자꾸 오잖아요. 유전자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패들이 자꾸 달라지니까 좀 쓰다 보면 이 암세포들이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는 일단 사용을 시작할 때 맨 첫 달이 아주 효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암 덩어리가 10cm다. 그러면 드디어 표적항암제를 써봅시다. 하면 이게 그냥 10cm가 5cm 팍 줄어요. 놀랍게. 그래서 처음에 표적항암제가 나왔을 때 이야 대박이구나. 이제 암을 전국하게 됐구나. 두 달째, 석 달째 하면 10cm가 1cm로 줄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또 4개월째 더 가면 안 줄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문패바뀌었어요. 문패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성이라고 불러요. 내성. 그래서 4개월, 5개월 이렇게 되면 표적항암제 그러면 약을 바꿔야 되는데 그 약 바꾸려면 또 유전자 검사해서 또 이게 보통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표적항암제를 만들어도 암세포도 다 표적항암제를 피할 수 있는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내성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거기에도 별로 희망을 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암 환자가 이 세상에 이렇게 많아도 그리고 항암치료제를 그렇게 표적항암제를 포함해서 수많은 항암치료제를 개발을 해도 노벨상을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왜? 노벨상 심사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암세포만 죽이면 뭐해? 근본적인 문제는 뭐가 근본적인 문제인데? 면역력인데 면역력이 약화됐으니까 암에 걸린 거지. 면역력은 올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뭐해요? 면역력은 약한 채 그대로 두고 암세포만 자꾸 죽이고 있으면 뭐해요? 그러니까 암은 재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는 노벨상을 타고 싶거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암제가 나오면 되잖아.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항암제를 만들자 이렇게 됐어요. 드디어 그래서 면역항암제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면역항암제 나왔을 때 노벨상 받았어요. 드디어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이야, 의학께서 이제는 정신을 차렸구나. 그렇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이 되죠. 제가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킨다고 그럴까?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해봤더니 아, 이것도 결국은 오래 갈 수 없구나 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여기 보면 이 노란색 세포가 T세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갈색 세포가 암세포예요. 그래서 우리 혈관 속에서 T세포하고 암세포가 만나면 이렇게 암세포가 문패를 T세포에게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나는 이런 암세포예요. 이게 이제 암세포의 주민등록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T세포가 어, 너는 암세포구나 라고 뭐를 해요? recognition, 인식한다. 아, 너는 암세포구나. 그래서 인식해요. 인식하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일단 암세포하고 T세포가 만나면 악수만 하고 헤어지는 경우예요. 이게 대개 암 환자들의 경우예요. 암 환자들은 T세포가 암세포와 지나가다 지나치다가 만나도 악수만 하고 안 죽여요. 죽일 힘이 없으니까요. 이러고 있다가 이 암세포가 이 때는 어떤 때냐 하면 이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나서 너 암세포구나. 요즘 살기가 어때? 그러면 암세포는 저야 살기 좋죠. 이 사람 맨날 술 먹고 삼겹살 먹고 맨날 싸우고 T세포는 아주 힘드시죠? 그러면 T세포는 나는 죽을 지경이다. 그래, 너는 잘 살아봐. 이러고 헤어져 버리는 게 암 환자들의 상황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상황이 좀 변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만나니까 암세포 또 만나니까 그래서 암세포가 주민등록증을 제시도 하고 그 다음에 암세포가 이런 것을 제시를 해요. B7이라는 것을 T세포의 민원창구의 CD28이라는 민원창구가 있는데 암세포가 이 B7을 만들어 가지고 서류를 제출을 해요. 서류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T세포가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이렇게 생산해서 암세포 속에 주입을 시키면 암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B7은 무슨 민원일까요? B7이 접수가 돼야만 T세포는 이 암세포를 죽여요. 이게 뭘까요? 암세포가 T세포한테 무슨 민원을 청구하는 거예요? 죽여달라. 나는 당신 몸에서 더 이상 살기가 힘들다. 왜? 당신이 더 강해지니까 나는 더 이상 이 몸에서는 살기가 힘들다. 죽여주세요. 그러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주게 되어있어요. 참 신사적이죠. 고학자들이 이걸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때는 암 진단받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할 때이고 이때는 어느 때에서 어떤 경우에 암세포가 암세포가 죽여주세요. 하고 민원을 접수시킬까? 면역력이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환자들이 드디어 뉴스타트로 왔을 때 그래서 여기서 노래를 부르지 않나 현미밥이 안 들어오냐 산화방지물질이 통째로 맨날 들어오고 그러니 상황이 뭐예요? 완전히 변해서 진선미를 깨닫고 생기를 받지 않나 그때 암세포들이 나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을 발견한 사실은 뉴스타트라는 새로운 선택을 했을 때 암세포들이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서는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구나를 감지했을 때 민원을 제출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변화시키면 되는데 새로운 선택으로 그런데 과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게? 아! 암세포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민원을 청구하는구나. 그러니까 T세포가 죽이는구나. 아! 그런데 지금 이 환자의 몸에서는 이런 현상이 암세포들이 B7 서류를 민원 청구를 해야 안 해?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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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B7을 이 B7을 이 B7을 끄집어내서 연구한 거예요. 구조가 어떻게 된까? 가짜 B7을 가짜 민원설이죠. 그것을 주사를 하는 거에요. 주사를 하니까 T세포들이 깜짝 놀라서 죽여달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효과가 찔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T세포도 바보가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자꾸 들어오면 가짜 서류야. T세포도 반응을 안 하는 거에요. 결국은 우리 몸 안에서는 장난은 안 통해요. 진정한 진리의 원칙을 따라서 회복이 되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을 때 노벨상 받았잖아요. 노벨상 심사하면서 이야! 이것이 대단하구나. 그런데 이것은 정직해요, 아니에요?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세포들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가짜 아냐? 우리는 죽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갑자기 암세포도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효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면역항암제도 별로 한때 반짝했다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세대 항암제 요즘 기술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떠요. 그렇죠. 앞으로도 희망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옛날에는 베끼기만 하더니 이제는 노하우를 알아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융통성이 있어서 노하우만 알면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버리고 그렇죠? 그런 기질이 있어요. 지금 이 제 4세대 항암제도 대한민국 위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제 4세대 항암제 Cancer Reverse Reverse 라는 것은 복구하다, 회복하다. 즉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아는 것입니다. 왜?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다는 그 원칙을 이용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Reverse 역전, 전환, 되돌아가기, 회복, 복귀 암 복귀 현상을 이용하는 항암제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입니다. 여기 정상세포입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이런 코스를 밟으면 정상세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높은 고개를 넘어야 돼.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아. 그러면 과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조금만 낮춰주면 암세포는 이렇게 해서 정상세포로 아주 쉽게 돌아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카이스트나 다른 연구센터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이렇게 돌아가기 위하여 이 높은 아리랑 고개를 낮춰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다섯 가지 종류의 물질들이 생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물질들이 왕성하게 생산되면 암세포들도 어떻게?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암 환자들을 보면 이 다섯 가지 물질들이 생산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아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기가 힘들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약회사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박을 쳐야죠. 이런 물질들을 어떻게? 우리 사람 몸에서 정상적으로 이런 물질들이 생산될 수 있는데 이런 물질들을 꺼내 가지고 또 어떻게? 연구를 해 봐야 돼. 해가지고 뭐를 만들면 돼? 위조 서류 만들듯이 비슷한 물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대박 치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와봐야 결국은 내 몸 안에서 내가 생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전자가 꺼져서 내가 생산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넘어가도록 내가 뉴 스타트를 생기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이 5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켜지면 그것은 가짜 물질이 아니니까 유사 물질이 아니니까 진짜 백이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뉴 스타트만 하면 돼요. 돈 안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살짝 눈이 멀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데 이걸 못 보고 꿈꾸는 거예요.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쳐도 아! 이렇게 가면 되겠네. 유전자만 켜면 되겠네. 그런데 그 유전자 켜면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복잡해져요. 한없이 복잡해져요. 그리고 전부 돈 들어가요. 그런데 돈 들어가봐야 또 뭐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니까 우리 유전자들은 또다시 대응을 해서 반대하죠. 그래서 뉴 스타트가 아니고는 아무리 신약이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이 벌써 그렇죠? 일반 항암제조차도 내성이 생기거든요. 농약도 다 내성 생겨요? 안 생겨요? 다 생겨요. 모든 유전자를 가진 것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다 변이를 해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를 다루는 의학은 이 순수한 생명법칙을 법칙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면 지금 연구개발비가 엄청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뉴스타트를 순진하게 뉴스타트를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뭐예요? 내가 암 걸리도록 살면서 암 낳아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암이라는 병에 걸리면 내가 이래서 암에 걸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암 걸리도록 살았는 거구나. 이래서 큰 전환점을 맞이해야 되는데 내가 암 걸리도록 살아간 그 삶은 내가 계속하면서 돈만 주면 뭐예요? 철커덕, 항암제, 그래서 진짜로 치유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바로 내 곁에 있는 그 쉬운 진리의 길. 생기는 우리가 눈을 다시 뜨고 보면 다 아름다운 것 투성이에요. 지금부터는 이런 꽃들도 좀 들여다보는 습관에서 시작하세요. 그냥 보니까 별로 안 이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참 이쁘네. 이럴 때 유전자 켜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좀 그런데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에 투자하시고 사랑을 주는 일에 투자하시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과학자들이 지금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 영적 에너지로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여러분 몸속에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암세포도 그냥 정상으로 휙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뉴스아트로 건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